겟세만의 동산 한 곳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이 사람은 유독 오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통의 잔, 이 저주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 예수님 사실 겟세만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들을 가질 만큼 습관이 될 만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이 기도의 시간들은 축제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다운로드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기쁨의 시간, 영광의 시간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는 축제요, 기쁨이요 이 땅에서의 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겟세만에서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의 기록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의 군인이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땀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신 예수님의 간절하고 애철한 모습이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다가올 큰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만의 개세만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습관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가 하늘의 힘을 얻는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만의 개세만의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극강의 고통을 겪고 계심을 나타내며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이죠 성경에서 말해주듯이 이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슬픔은 엄청났습니다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앞에 다가올 사건도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셨던 수차례 언급하셨던 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통 슬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죽음? 당연히 공포스럽고 감당하기 어렵죠 인간으로서 게다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그 공포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순교자 스테반을 보십시오 스테반 죽음과 공포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했던 그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죠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들이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 싸우며 평안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던 이들과 전혀 다른 죽음 앞에서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상하죠 왜 주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달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역사상 전무후무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인 마태복음 26장과 병행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살펴보면 동일하게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그리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잔입니다 이 잔 잔 고대의 잔은요 사형 집행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잔을 죽음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극극을 보더라도 잔이 뭐였습니까 사약을 마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잔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에스겔과 이사야는 이 장면들을요 이 잔에 대한 내용들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2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사야 51장 17절에도 기록합니다 여우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 기록에서 다룬 내용 그리고 그 잔 예수님께서 다른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이 죽음을 대면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잔을 제대로 마신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이 진노의 잔이 쏟아진 것은 십자가의 상에서였지만 전날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미리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호치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어떤 느낌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성경 연구가들은 이 진노의 잔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고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부재의 고문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고문이었대요 하나님의 부재가 고문이래요 멍해지는 거예요 서지원 나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고문이 됩니까? 고문입니까? 멍해졌어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일상이 아니었던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참식의 시간들을 제외하면 거의 매번 하나님의 부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지난 삶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게 놀아 다짐했던 그 순간들 그러나 다시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성경의 사사시대에 왕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삶이 죄악과 심판과 그리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뒤죽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 어느덧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고문이 아니라 일상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이런 삶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복된 삶을 허락하셨던 그날 그날 이후 사람은 불순종 욕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긴 사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면서 살게 된 저주를 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는 진리가 감추어졌다 진정한 평강 평안은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셨고 그 가운데 계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단절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전한 천국을 품고 사셨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주님께는 저주요 고문이 되었던 것이죠 대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삶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여 성도가 되었지만 믿음을 품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익숙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것이 지속되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돼요 진 우리의 삶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에스겔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그날 밤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이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러 왔는데요 겟세넘 안에 날마다 축제에 기도를 하던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임재가 없습니다 교재가 끊어졌습니다 천국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옥만 눈앞에 펼쳐질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고 친밀했고 날마다 함께했던 그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8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결혼한지 8년 됐어요 저희 큰애가 8살이죠 결혼하기 전에 625일이라는 연애 기간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얘기를 하면 다들 막 으으 그래요 사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연애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근데 화감하게 결단할 힘과 계획 그런 것들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쯤 교재를 했던 그 시기쯤 지금의 장모님이죠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가 셋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딸을 사랑하나? 결혼할 건가?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일주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락을 하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던지요 날마나 날마나 봤습니다 얼굴을요 매일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신이 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터치를 하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에 지금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기에는 그게 고문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원망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왜 없나요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요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두 사람은요 결국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자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동일한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어지자 와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저희 아내도 이것을 허락하고요 같이 짐 싸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똥치를 탔는지 몰라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은요 새 자녀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죠 사랑하는 관계가 오래되고 깊고 친밀할수록 관계에 단절해 주는 고통은요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렇죠 만일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내 자녀의 사랑을 잃는다면 그게 없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이러한 얄팍한 부분적인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잃으신 거예요 그런데 잃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니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그분의 설교 그리스도의 고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긴 글을 읽을 텐데 귀를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생생하게 훤히다 보신 데 비롯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내미신 자는 너부가 네 살의 풀무보다 무한히 더 끔찍했다 그분은 자신이 던져질 풀무 속을 지척해서 보셨다 거기 서서 사나운 불꽃과 타오르는 열기를 보셨다 즉 그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미리 아셨다 그분은 내가 놀람과 폐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는 그렇게 얘기한 에스겔의 말과 그분의 분노의 잔을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라고 한 이사야의 말을 절감하셨다 그리스도는 곧 무시무시한 진노의 풀무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풀무인지 모른 채 눈을 감고 가리고 뛰어든다면 경우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풀무 입구에 세우시고 그 맹렬하고 사나운 불꽃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그리하여 무엇이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아시고 그리고도 자원하여 그 속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게 하셨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알지 못하고서 그 잔을 마셨다면 엄밀히 이는 인간이신 그분의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마셨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히 더 놀랍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은 무한히 더 완전하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그 순종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정 16장 31절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앞에 가득 찬 저주의 사슬을 다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을 그리고 그분의 큰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길이 열리게 된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우리는 다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부제를 이제는 끊어냅시다 나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이 시국에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때문에 한 시간 기도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와 나와 함께 교제하자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지 내 삶에 내 인생에 뭘 원하지 이 질문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뭐를 원하실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매순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나 이 서지원이라는 한 인격 한 사람 한 영혼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스치듯이 하는 교제 그냥 말이 아닌 진정성 있고 깊이 있고 애절한 시간을 원하고 계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제대로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팀켈러의 목사님 그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동산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직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정직의 표본 예수님은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오른 길을 걸으셨어요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음을 알면서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내일의 하실 위대하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저와 같이 하십시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빛 가운데에 똑같은 사람인가? 속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홀로 있을 때나 남들 앞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인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직합시다 변치 맙시다 예수님처럼 그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기도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감정과 갈등에 굉장히 솔직하세요 굉장히 솔직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설대적으로 순복하십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경건한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 번이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좀 피해주세요 꾸미지 않아요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빚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면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그 감정에 속아서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로 쏟아 놓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했던 어린 양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인내하는 본부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걸요 사람을 인내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몹시 괴롭고 무거운 마음에 제자들을 향해 부탁합니다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자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렇게 온통 실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제자들이 잘못한 행동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한두 가지의 옳은 점을 찾아서 지목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봅시다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처럼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감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위대한 말씀에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움은 버릴 수 없을지라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며 그 주님께 힘을 얻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